지금 멘붕이다, 멘붕 오고있어 여기서 멘붕 오고있어 왔어, 광수야! 지호는 귀엽다, 야! 오네요, 오네요! 저 친구들 와! 저 친구들 오네요! 여기, 여기, 여기! 지호는 괜찮네! 어? 정말 미치겠다! 아, 정말 미치겠다! 아, 정말 미치겠다! 정말 미치겠다! 정말 미치겠다! 정말 미치겠다! 정말 미치겠다! 안녕! 우리 부끄럽지 않아! 우리 하나도 안 부끄러워! 형이, 형이 예쁜 것 중에 오늘 제일 잘 어울려요! 형! 진짜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야, 안 부끄러워! 지호는 괜찮지 않나? 야, 너는 괜찮다! 지호는 뭘 입어도 이뻐! 지호는 사실 뭘 입어도 이뻐! 지호는 진짜 약간 패션 잡지에 나와 그런 느낌이네! 너, 김학이 어울리기 힘든데, 저거! 김학이 어울려! 나 지금 안 보여! 안 보여! 그냥 괜찮아! 기억하시겠지만 뭐 한 2, 3일이 됐어요! 첫날 당당하게 이진팀이고요! 이팀은 진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칙을 수행하고 계신 중이고요! 상해로 출발한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옷을 벗으시면 종 노릇으로부터 해방되실 수 있는데 종 노릇? 이전까지는 이길팀의 종입니다! 종이요? 아니, 옷까지는... 말 그대로 우리 그... 저희 미션통 있잖아요! 미션을 해결하셔야 옷을 하나씩 벗을 수 있고요! 4대 4니까 딱 3명씩 종을 저희가 정했거든요! 아니, 이거 저희가 좀 말씀드렸는데 잠깐만요, 죄송한데 그쪽은 종이니까 안구경은 원래 솔리 종이잖아요! 아니요!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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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리가 오늘 부릴 거고요! 아니요! 설리가 종으로 부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개리가 지효 오랜만에 부릴 거고요! 감사합니다! 아, 나 지금 또 불안하게 나 같이 천난방일 거 같고 진짜 미안해! 아, 너희 코드... 야, 너희야 진짜! 아, 너희야 진짜! 나 진짜 천난방이야! 아, 너희야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제가 뽑을게요! 아, 무조건 하나 벗어야겠다! 아, 너무 좋다! 석종치 가실 거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선착순 쥐포 상황이네요! 우리 넷이 선착순이에요? 우리 넷이 선착순이에요? 아니, 공항에 쥐포가 어디 있어요? 야, 뭐해! 안 뛰고! 나 돈 없어요! 나 돈 없는데? 아, 그러니까 알아서! 야, 너 진짜 너 털어도 안 붓고 싶어? 진짜 땀내기 너무 싫다 지금! 아니, 쥐포는 어디서 팔아? 그러니까 땀내기 싫으니까 걸어서 오세요! 선착순이니까! 아, 지금 땀내기 너무 싫은데! 아니, 쥐포가... 아, 씨... 여기 뭐 파는 데 없나요? 인천공항에서 쥐포를 찾을 줄이야 내가... 여보세요? 거기 쥐포 있어요? 어? 쥐포는 없고 오징어밖에 없는... 오징! 죄송합니다! 여기 편견인가요? 여기 편견인가요? 편견!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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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오징어! 빨리 주세요! 빨리 빨리! 빨리,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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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가! 야! 야! 뭐라고! 저쪽에 있어, 저쪽에! 형, 거점권 형이! 뭐? 거점권 형이 청소예요! 거점권 계산 안 했어요! 형이 오징어! 아, 더워! 아, 더워! 아, 더워 죽겠네! 오징어! 오징어! 내가 천 얼마를 그걸로 받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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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국이는 왜 안 와요? 아, 정국이는 왜 안 와요? 아, 왜 이래! 왜 이래! 야, 정국이 형! 야, 또 친한 척 하시네! 맘 남기지게 또, 아이! 목도리 하나 벗으세요! 목도리 하나 벗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목도리 하나 벗으세요! 왕수야! 넌 팬티 벗어! 팬티 벗어! 팬티 왜 이렇게 해, 형! 콜라 하나만! 정국! 자! 선생님 좀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오빠 목도리... 사실 천사야, 천사! 천사야! 야, 주인 잘 만나야 돼! 삶이! 알아, 진짜 충성을 다해야 돼! 진짜 충성을 다해야 되겠어! 뭘 또 시키실게 해! 너 막 가보고 오렌지 마주시면 없겠다네! 과감하게 제가 반말로 해가지고... 반말로 해가지고... 반말로 해가지고... 반말로 해가지고... 게임이야, 야전 게임이기 때문에... 그럼!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 동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야, 김종국! 김종국, 그것까지만 해! 김종국! 오렌지 주스 좀 사다줄래? 네, 주인님! 오렌지 주스 좀... 네, 알겠습니다! 오렌지 주스 어떤 걸로? 받아줄래? 대유가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